앞으로 먼저... 여러분 이렇게 공연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도 좋은 추억도 이렇게 하나 또 쌓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참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집에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니까요. 밥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 아무튼 건강 꼭 관리 잘 하세요. 저희도 건강 관리 잘하니까요. 그렇죠? 네네. 너무 감사해요. 우리도 아프지 말고 여러분도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열심히 우리 또 열심히 퇴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퇴장 동작 1호까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딱 3가지만 꼽았어요. 그렇죠? 3가지. 3가지 한번 꼭 깔끔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좋다. 가볼까요? 기억하고 있겠죠? 그쵸? 네. 깔끔하게. 깔끔하게 퇴장하는 거예요. 네. 원동작. 왜 그래요? 아 이쪽 손인 줄 알았어. 아 이쪽 손. 그럼 이쪽 손 하면 되지. 이쪽 손 할게. 하면 되지. 이쪽 손으로? 아 일로요? 다시 할게. 시작. 원동작. 좋아. 가요. 좋아. 가요. 좋아. 가요. 좋아. 좋아.